오늘 완전히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. 이거 한번 보세요. 이놈들이 공룡같이 생겼어요. 공룡같이. 오 징그러버려. 제피나무에 이놈들이 한 나무에 이렇게 붙어있습니다. 이렇게 색깔이 변했다는 건 제피잎을 엄청 많이 깔아먹었다는 거죠. 이놈들 자기들께 싸우나 마노. 와 제피나무에 물을 주다가 이놈들이 더덕더덕 붙어있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만 바로 제피농사를 폭망하게 만드는 제피벌 전체 다 깔아먹는 이 벌레예요. 아 이놈이 생긴 게 꼭 뭐같이 생겼습니까 이게. 이놈들이 내한테 죽을 줄도 모르고 저끼리 지금 뭐하는 거야. 이 벌레가 제피나무에 한번 붙어버리면 제피나무 잎을 전체에서 싹 다 깔아먹습니다.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제가 화분에 주변에 이렇게 많이 화분을 놔놓고 그 중간에 큰 제피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큰 제피나무에만 이게 다 붙어있어요. 화분에는 없고 화분에는 내가 수시로 다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큰 나무에 한 나무에 이렇게 벌레가 많았습니다. 와 이놈들이 저끼리 지금 뭐 붙어가지고 뭐하는 거야. 싸우나요? 화가 나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지금 야 이게 생긴 거 한번 보세요. 오 눈이었어요 눈이 꼭 물고기같이 생기기도 했고 특이하게 생겼죠? 이놈들이 손을 갖다 대면 물려고 해요 이게.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아주 징그러워요 징그러워. 오구오구 자기들끼리 지금 뭐 싸우는지 뭐하는지 이제 각계 이제 약진합니다. 서로 살아볼 거라고 놀아간거는 뭐지? 앞에 안테나 같은 게 어쨌든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제피나무가 가지망상하게 남게 됩니다. 손에 안 떨어지게 남아있는 거롬요. 맥주의 믿음을 갖다쁘세요. 제피나무가 가지망상하게 남아있습니다. Rot은 여행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